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코드번호가 009830이 되겠구요. 금일 현재시간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2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하나케미칼과 하나큐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솔루션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영상은 하나솔루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하나솔루션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케미칼과 하나큐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하학옥종이 되겠구요. 주요 제품으로는 pvc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큐셀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태양광사업을 하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 3분기 실적을 추정을 해봤을 때는 이 하나케미칼과 하나큐셀이 실적을 합쳤을 때 상당히 좋아질 확률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큐셀 쪽에서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공급계약 체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미칼 역시도 앞으로 이 마진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시장의 전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봤을 때 올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케미칼의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월 20일이었죠. 9,370원 하던 주가가 9월 7일 날 52,300원까지 무려 5배 정도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배 정도 가면 주가가 쉬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쉬어줄 때 가격 조정이 조금 더 가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떤 게 있었냐고 하면 바로 이 니콜라와 관련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자회사라고 알려진 이 하나종합화학이 니콜라에 1억 달러를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니콜라라는 회사는요. 수소차를, 수소트럭, 수소버스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사기설에 휘말려 있습니다. 미국의 공외도 리포터에서 말하기를 니콜라는 사기를 지금 얘기하고 니콜라의 기술은 사실 없는 기술이다. 그리고 니콜라에서 발표한 제품들은 조작의 기미가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지금 안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하나솔루션에도 부정적인 역량이 더해져서 이렇게 3만 5천원까지 가격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니콜라의 같은 경우에는 창업주가 사퇴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니콜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솔루션의 주 업종은 하나케미칼과 하나큐셀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케미칼과 하는 하학업종과 하나큐셀이 하는 태양광업종이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이 건재하다라고 하면 니콜라가 설사 사기업체라고 판명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역량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역량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니콜라가 만약에 사기업체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3만 5천원 자리에서는 오른쪽으로 행부를 조금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주가가 또 강하게 이렇게 V자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했을 때 5만원 자리를 역시나 뚫지는 못했다. 여기 5만원 자리에 보시면 그래도 여기 거래량이 좀 있어서 매몰이 좀 있다 했는데 이 하나솔루션이 다시 한번 5만원 돌파를 시도할 건데 만약에 이 5만원을 돌파 시도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4만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4만원까지는 항상 길을 열어두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과는 미국의 지금 미 대선이 11월 3일날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거기에 다른 실망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솔루션이 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지수가 오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잘 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솔루션이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29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뭔가 악재가 있어서 2% 정도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 가능하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 봐야 5만원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5만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지금의 가격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터에 따라서는 목표 주가를 6만 5천원까지 제시한 증권사 리포터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상관없고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단기 대응하지 않을 거고 나는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가치를 믿고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나는 계속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이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추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첫번째 보시면 공지사항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읽어보신 후에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스다우산업이 나오게 되고요. 나스다우산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 1분이 되면요.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안 하셔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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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